여러분 네 한번 크게 줄어보세요 네 한 번 더 네 네 버릴게요 네 둘이 같이 와야 잡혀요 지금 바스트까지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들어와야 돼 거기서 멈추지 말고 천천히 들어오면 천천히 여기에요? 네 카메라 롤 친구가 얘들아 아니 카메라 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무섭어요 잠시만요 아니 제가 왜 그러냐 아 아 나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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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아 막 막 아 너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 왠지 꾸준찬낭만 줘도 어차피 모든 게 다 여기까지였어 감사합니다 너 꿈을 본 적 있지 모든 게 서툴러도 다시 한번 건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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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안 들어와요 알아서 놀아요 건배!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틀려도 돼? 시행 애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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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무릎 꿇지 않았어? 아까 무릎 꿇지 않았어? 원샷 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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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글지로 원샷 택 원샷 택 원샷 타 Oxum 원샷 택 원샷 택 원샷 택 원샷 택 prestigious depende 하나 둘 셋 동영상 얘기한거 같아요 간지러워가지고 고생한 봐 나 괜찮고 나 괜찮고 싶어 나 괜찮고 싶어 나 괜찮네요 이형님의 질문이 시작보다 아니잖아 내가 살아남으러 가 신의 향수는 입었나? 아 지현아 집에 푸드치였으면 하지마 나 없더라 이따가 있어라. 나 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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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동무! 동무! 오케이 고맙습니다. 나를 맞아 우린 오늘 좀 쉬어야겠어 맹일 숨막힘과 재활축성 오늘 하루 정도 차 마시자 우린 오늘 좀 놀아야겠어 돈 든 시간 걱정도 없잖아 오늘 하루 정도 연락 끊겨도 돼 차 마시자 우린 오늘 좀 마셔야겠어 밤짝 끊길 걱정도 없잖아 오늘 하루 정도 연락 끊겨도 돼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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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